자 KNOB 봉크 거꾸로 코인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봉크가 나온 이후에 봉크 거꾸로로 KNOB로 나온 솔라나 코인이고 솔라나 밈 코인이고 주피터 덱스 거래소 그리고 레이디움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약 10억대 최대 시총은 10조 가능할 수도 있는 만배 가능할 수도 있는 조로 코인입니다 조로 코인의 이유는 솔라나 거꾸로 아날로스가 1500억에서 2000억을 달성했습니다 1개월 아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크에 거꾸로 KNOB 크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크 거꾸로 크봉은 봉크가 50조 가면 KNOB 10조 간다는 어 메커니즘을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고 처음 시작해서 300억 가서 우선 어 300 300억에 300 3개 떡상 시킨 코인입니다 예 솔라나 덱스 거래소 레이디움 주피터에서 가입 구입 가능하고 cx 거래소는 뭐 폴로닉스 xd 닷컴 코인 x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는데 솔라나 코인 특성상 ok x 거래소에 상장이 ok x 거래소 나 쿠코인의 어 솔라나 민코인 마로 사모엔드가 상장하면서 200억에서 2000억대를 바라보는 10배 상승한 그런 멋진 그림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만약에 ok x 나 쿠코인의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우선 코인이 지금 지금 있는 시총에서 10억에서 바로 100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만약에 마로처럼 갓비트 해치펀드 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어 거기 갓비트 해치펀드를 만나서 다시 또 어 바이낸스의 상장의 의도 가능할 수도 있는 코인입니다 예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어 코인 수는 어 100억개 이구요 홀더는 6,347명 이해로 적습니다 지금 중앙화 거래소의 cx 에 상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전 토큰 메카니즘을 어 약간 코 코인 수를 줄이겠다는 거죠 줄이면서 어 봉크의 어 시가총액 10% 초과 달성 목표를 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인 숲 그래서 코인을 어 10% 초과 달성 이면 저는 봉크 50조 간다고 보고 있는데 자기들 55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수할 때 10분할 뭐 30분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가 샀는데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따라 붙으면은 수익을 안 나고요 매수할 때 10분할로 하는데 10분할로 한다 3분할로 하는데 어 생각날 때 매수하는 거고 합니다 뭐 하루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 뭐 1솔 샀으면 내일은 어 1.2솔 1.1.3솔 왜냐하면 더 떨어질 때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것은 내버려 두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하루 지나면 또 사고 하루 지나면 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날 하루에 다 진입하면은 무조건 물리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물리고 평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첫 진입은 가장 적게 맨 마지막 진입을 가장 많게 뭐 처음엔 내가 1솔라나 1솔라나 들어갔으면 제일 마지막에는 뭐 10솔라나 20솔라나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마지막 지점에 가장 많이 사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는 84,900만 달러인데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예 코인 300억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10% 초과 달성 봉크의 시가총액을 초과 달성하는게 KNOB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 10조 이상 가능하겠죠 그러면 1만배 정도 가능한 코인이다 자 그리고 여기 스위머를 보면 홀에는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하얀색 봉크 있죠 봉크 킬러 보우크라고 하죠 보우크 보우크 솔라나 공동창시자가 찍어서 일론 머스크 도지처럼 지금 한 300억 정도 가까이 갔는데 그 코인이랑 맺어져 있고 또 포포라는 코인이라고 맺어져 있고 보우케이라고 하는 코인도 맺어져 있습니다 여기 얘기한 것들은 보우크 하고 보우크 보우코인은 졸업코인 될 수 있는 코인이고 보우케이와 보우케이와 봉크를 소화해주는 코인이면서 보우케이와 봉크도 받는 코인이에요 이것도 좋은 코인이고 봉도 같이 맺어져 있고 봉하고 보우케이와 KNOB이 형제가 아니라 형제처럼 친한 관계 있는 코인이고 그 다음에 도지 위트 코인은 이것도 3조에서 4조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드래곤 실리드래곤하고 같이 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팟켓도 있고 엑스티닷컴도 있고 스케어, 갓비트 해치번드도 있네요. 갓비트 해치번드가 있다? 마로가 여러분들 2천원에서 지금 2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코인에 비슷한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이 코인 그래서 이 갓비트 해치번드 갓비트 해치번드는 고객의 돈을 2조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객의 돈을 엄청나게 불렸던 해치번드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따라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멤버십 있으니 멤버십 오셔서 상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10비가 10조거든요. 10조가 아니라 13조에서 14조는 됩니다. 감사합니다. K&RB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졸업 코인이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더 사야겠어요. 좀 더 살려고 좀 집니다. 솔라나 가격이 조금 안정되면 솔라나가 지금 제가 100만원 간다고 했는데 지금 100만원 갈 것 같습니다. 솔라나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럴 때 솔라나가 지금 보면 거의 한 20조 정도 거래되는 것 같은데 10조에서 20조 거래됩니다. 솔라나만 덱스, 워라클, 주피터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한 코인이 선택된다면 코인 하나 천억 가는 거 1조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밀겠죠? 자기들 노톤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개 찍어내가지고 여러 개 올릴 것으로 이상 되오니 우리 단톡방이나 텔레그램방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졸업하세요.